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사업지원 1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별 교육 내용과 기간을 정해서 어디에서 누구를 할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각각의 세세한 플랫폼에 대한 파트들이 있을 거구요 개발, 운영, 마케팅, 또 여러가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다 다를 것이고 기간은 일주일, 이틀, 하루, 또 장소는 개발했던 상면장이든 아니면 운영하는 곳이든 대상을 누구로 정해서 한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